자 그러면 오늘의 이 컨텐츠를 기획을 한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에요 한번 그 이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펌프 잇업 지금 현재 버전 홈페이지 거든요 펌프 잇업 현재 버전 홈페이지 그 내 계정 아이디 이거고 카드 레벨 61 그리고 여기 되게 놀라운 점을 보면 pp가 30일 만이 넘을 거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자 보통 여기 여기 차트를 보면 그 일반인들의 비록인 계정까지 포함해서 어떤 곡을 제일 많이 고르고 어떤 스텝을 제일 많이 고르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블러처리가 돼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 정열이 배나는 역모를 모의까지 한 거는 맞는데 문제는 그 역모가 군사행동을 하기 전에 사실 그 발각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살을 하게 되지 자 계속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안녕하세요 펌프 잇업 관리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서버 점검 진행으로 게임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사과드립니다 12월 21일 서버에 저장장치 손상으로 인해 저장장치가 손상이 됐대요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했어 그래서 장치 교체 및 백업 데이터로 복구를 시도했으나 백업 데이터까지 연쇄 손상이 돼서 안타깝게도 펌프 잇업의 모든 데이터 서버가 유실됐습니다 내부에서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유실된 플레이 데이터는 복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 게임 이용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서버 데이터가 손상이 됐고요 근데 복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요 일단 UCS 2018년 9월 6일 이전에 등록한 것까지만 UCS가 남아있대요 그래서 나 UCS 여기 여기 한번 등록한 거 볼게 여기 UCS 공유해가지고 여기서 스탭 제작자 내 이름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 2018년 9월 6일에 등록된 UCS까지만 여기 등록이 돼있죠 자 15번까지 있죠 여기 여기 15번 여기 15번이라고 하면 지금 내가 여기 이제 좀 약간 싱크가 안 맞고 잘못 등록한 UCS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까지 합해가지고 15개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야 그러고요 어쨌든 그래서 복구가 안된대 그리고 홈페이지 계정도 2018년 9월 6일까지 그 기준이고요 자 카드 정보는 2021년 12월 20일까지 로그인 그 카드를 펌피더 카드를 그 등록하면 그러니까 약간 보통 요 뒷면이 이렇게 된 카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내가 앞면을 좀 리폼을 해서 그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카드가 이때 이후에 등록한 카드들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 플레이 데이터 복구 불가 이게 제일 큰 것 같아 플레이 데이터가 복구가 왔는데 그리고 칭호 획득 데이터 2021년 8월 11일 까지 획득한 칭호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내가 최근에 팻댄서 칭호를 땄거든 근데 여기 내 정보 칭호 여기 한번 칭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내가 쭉 획득한 칭호로 한번 쭉 좀 정리를 해보면 쭉 한번 내려가 볼게 획득한 칭호 한번 볼까 지금 내가 칭호를 사실 플레이 횟수 누적으로 된 칭호는 많이 못 땄거든 자 비기너 비기너는 원래 기본 칭호고 EXC 팔로워 있죠 님고 팔로워 있죠 써니 팔로워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인터미디에이트 그 중급 칭호 있지 중급 칭호도 내가 플레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9까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믹1,2 마크노 그리고 골드멤버 있고요 그레이트 플레이어 있고요 고인물 칭호 내가 쓰고 있고 타이틀 컬렉터 1,2 닦고 이거 그 웨이아우 이거 그 브레인 파워 브레인 파워 10번에서 해금한거 이게 다야 이게 다예요 그 마지막 접속 2021년 5월 27일 아마 이거 2021년 5월 27일면 이때가 그 아마 영업시간이 이땐 좀 약간 제한이 좀 풀렸을땐데 어쨌든 맞아 그때가 마지막 기록이니까 어쨌든 내가 탭댄서 칭호를 최근에 땄거든요 한 가을엔 같았는데 그 탭댄서 칭호 날아갔어 스탭 해금 데이터 2021년 8월 11일까지 날아갔죠 그 이후에 날라갔어 보유 아바타 그 이후에 딴거 날아갔어요 그리고 2021년 8월 11일 이전에 만든 계정은 정상 로그인이 가능하다 자 2018년 9월 6일 이전에 계정을 생성한 일부 정상 로그인 가능하다 자 그 이전에 생성을 했다는 거는 이게 2018년 9월 이면요 그 프라임2 마지막 패치거든 프라임2 한 2.05 2.06 한 그때쯤 그때 생성한 사람들 까지만 더블X 더블X버전 에서 계정 만든 사람들은 이게 로그인이 안된다는 거지 로그인이 되지 않는 계정은 차주에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 중이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서버 서버에 대한 보상 모든 게임 아이디에 30만 pp를 일괄 지급했고요 그래서 내가 pp가 30만이 넘어간 거야 그 아이템샵 스텝 해금의 모든 가격 이거 5탄에 모든 가격을 pp 한개로 대폭 할인을 해주고 복구가 안된 데이터는 안다미로 마케팅 계정으로 획득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달해주시면 확인 후 지급하겠습니다 2022년 1월 31일까지 보낸 메일만 유효합니다 근데 어차피 나는 여기서 친구 딴게 탭댄서밖에 없으니까 뭐 어쩌겠어요 파파스토프 총 10건 더여야지 어 어쨌든 글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템 샵 그래서 여기 pp 를 사용해서 스텝 해금의 플레이 할 수 있다 자 이거 나 아직 해금 안했거든 음 이거 아직 해금 아 잠깐만 이거 싱글ρί팔 원래 내가 해금 했었던 건데 해금이 풀렸죠 뭐 pp 있으면 풀리는 거고 이거 글로리아도 내가 아마 내가 얘기로 이거 싱글 17 해가지고 해금 됐을 거야 근데 날라갔죠 리펜터스 아마 내가 이것도 해금 했을텐데 어쨌든 그러다고 하고 파파시토 풀송 아 이건 내가 해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개꿀랬네 어쨌든 뭐 모든 그 가격이 pp 한개로 내려가가지고 자 1949 1949는요 놀랍게도 더블 28은 해금 요구 스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요 쭉 내려가면 이거 크로싱 델타 있는 아 이거 어 야근 이거는 해금 됐네 야근은 해금 됐고 이거 크로싱 델타 이거는 그 전세계에 있는 그 온라인 그 펌프기 그 기체들 합해서 그 플랜 카운트 올라가면 원래 해금 되는 건데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이거 어차피 그냥 다 해금 할 수 있고 그리고 아 클럽나이트 이거 코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해금하고 싶었는데 해 포인트 1 개꿀이죠 그리고 브레인 파워 이거도 아마 그 오락실 기계별로 플레이 카운트 누적으로 해금이었을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난리 났죠 어 어쨌든 아마 내가 예전에 해금을 해놨던 것들은 다 풀려있는데 아마 내가 최근에 해금했던 거는 아마 날려잇 날라갔나봐요 그리고 이거 브레이크 다운 더블 21 이거는 그 미션존 스텝에 있던 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벌써 12시다 이거 더블 20만 해금이 안 됐었네 응 그리고 스타드림은 내가 다 해금해놨고 에러코드 에러코드 내가 해금 안 했었고 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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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는 아 내가 더블 23만 해금 안 했구나 야 디멘트 이거 이번에 해금할 수 있게 됐다 이게 디멘트 싱글 23이 그 어드밴스 그 상급자 10칭호 따면 이거 주는 거고 더블 26 이거는 이 엑스퍼트 그 전문가 3칭호 따면 이거 주는 거였거든 음 어쨌든 이것도 pp 1개로 해금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어 어 어쨌든 아마 내가 플레이 기록으로 해금이 돼 있던 건 아마 다 해금을 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나 이거 트란사칼리아는 아마 이건 내가 그냥 내가 그 아레나니도랑 그 파사칼리아까지 클리어 해가지고 아마 이건 해금이 돼 있을 거야 스내핑 이건 다 내가 전부 다 해금했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내가 해금을 해야되는 게 번지 더블 18 해금 안 돼 있었네 이거 이거 점프 더블 18은 원래 내가 이거 pp 써서 해금했거든 음 이거 pp 써서 해금했는데 이거 아마 미션 한 몇 개 깨야지 해금되는 거였을 거야 근데 내가 그냥 pp 썼고요 그리고 프라임 타임 아마 내가 이거 pp 써서 한번 풀었을 거야 음 그리고 이거 더블 26 아마 이거는 그 아마 1,400만점 그 더블 퍼포먼스 더블 24 그 1,400만점 그거 넘어야 해금 되는 거였고 그리고 그리고 판매왕 이거 내가 싱글 21은 내가 pp 쓰고 해금했고요 그리고 잘가라 이거는 사실 홍진영씨 네 학력 위조 때문에 사실 해금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해금은 할게요 디그니티 더블 26 생겼었고 그리고 별밤은 이거 별밤 이거는요 그 이 스텝 두 개 다 싱글 1 올 퍼펙트 찍으면 해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pp 써서 해금한 게 좀 몇 개 있긴 있어 이거 알레그로 컴포크 풀송 이거 이것도 사실 내가 pp 써서 해금한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거 그 아 스캡틱 내가 이거 해금은 못 했었다 응 그리고 김치핑거즈 이거는 아마 내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다 해금 됐을 거야 그리고 뿜뿜 이것도 아마 다 해금했고요 아 아 이거 86 이거 원래 그 올 퍼펙트 86번 해야 되는 거거든 다행히 내 올 퍼펙트 86번의 그 뻘짓을 또 할 필요는 없어졌어 어쨌든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로키 로키 이거 같은 경우는 싱글 21은 내가 pp 써서 해금을 했고 나머지 나머지 스탭들은 내가 이 필드 테스트 갔었기 때문에 이게 선행 해금 됐어 대사파르세르 대사파르세르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스탭들은 카드 레벨 100 찍어야지 해금 되는 거였고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다 해금했구나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한번 해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이거 해금하고 일일이 새로고침 해야되네 그 스크롤 크기 정상으로 돌릴게요 하하하하 이 이거 썸네일 박자 하하하하 이거 썸네일 박아 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내가 이거 플레이 기록 그 카드 한번 찍으면 이제 pp가 20만개 이상 남기 때문에 그 스크루지 층으로 딸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거 아바타는 해금 안할게요 왜냐면 이거 아바타 해금하면 pp가 주르륵 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내가 스크루지 층으로 못 얻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해금 방송 스크루지 층으로 헉 하하 근데 이거 이거 흫 스크루지 층으로 스크루지 층으로 스크루지 층으로 스크루지 층으로 스크루지 층으로 이거 스텝 한개씩 회금할때마다 일일이 새로고침하는거 이거 너무 킥받지않아? 어.. 다 써도 이거 스텝 회금에 다 써도 그.. 뭐냐.. 스크루지 치고 남을거.. 스크루지 치고 남을거 같은데?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스텝 막 방송에서 그.. 어떤 스텝 해주세요 하는데 해금 안되서 못해요 이런 얘기 못하겠다 그냥 크기 더 줄일게 아 이게.. 이게.. 가장 적은 크기야? 가장.. 가장 크.. 가장 적은 크.. 크기로 줄여가지고 아 근데 이게 편하다 근데 이거 일일이 누른 다음에 진짜 몇주 기다려야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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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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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스노우까지 해금 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949 회금해야지 ADAM ON 바람에 인디스트럭터블 해금 완료 아마 서로 안주신다 졸업 소금 너무 좋긴 한데 소금 곁에 부를게 곁에 먹어서 잘 먹으러 간주를 먹겠습니다 곁에 먹으러 간주를 먹으러 간주가 저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가지더라고요 많이 먹으러 간주를 먹으러 간주를 먹으러 간주를 먹으러 간주를 먹어요 동네에 담아둡이 간주를 먹으러 간주를 먹으러 간주를 먹으러 간주가 한 가지끄리에 담아둡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진짜 이거 행아방법 캡처해가지고 그 이거 캡처해서 올리면 진짜 대박이겠다 아 이제부턴 좀 스크롤 좀 돌려야 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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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크로스윙 데다가이 해금 아직 안끝났구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매니쉬인가 해금 하다 졸겠다 아 이미 해금 한 스텝이라고 나오면 저기서 안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일일이 눌러줘야되는구나 자 이제 클럽나이트 이렇게 이렇게 놀다 이렇게 놀다 이렇게 놀다 저거 클럽 나이트 이거 그 코옵스텝 있잖아 저거 해금하기 되게 힘든건데 겁나 쉽게 해금하네 탑시티 해금 헝가리 무고 브레인 파워 해금 브레인 파워 해금 힘들다 해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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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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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12시 2시 이거 브금으로 야근깔 야근깔면 진짜 죽이겠다 루시까지 해금 헤드리스 치킨 목뼈 없는 치킨 루시까지 해금 헤드리스 치킨 목뼈 없는 치킨 목뼈 루시까지 해금 헤드리스 치킨 목뼈 없는 치킨 목뼈 루시까지 해금 헤드리스 치킨 목뼈 이거 에러코든가 에러코드도 해금 바로크 바이러스 풀썽 헤드리스 치킨 목뼈 루시까지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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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리스 치킨 목뼈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어쨌든 해금 이제 그模식이네 내 삣 에 은 이 이 다 pp 써서 해그 와 이거 언제 끝나니 다 pp 써서 해그 다 pp 써서 해그 다 pp 써서 해그 다 pp 써서 해그 어이 아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겁나 서버 느리네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아드레나린 블레스터 이거 반풀송인가? 슈퍼카프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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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클리까지 해금 천년이 지나서 해금 천년이 지나서도 해금 위로도 위스프 해금 저거 뭐지? 헬파이어 해금 양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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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톤 스타이크 해금 위키드 레전드 해금 완료 위키드 리드 해금 완료 소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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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번지 wc파 해금할게요 옥탑방 해금 완료 번지 해가 완료 우라늄 우라늄 우라늄까지 해금했지 이어 마인드 점프는 해금했고 마인드림즈 해금 카르베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손 아 아 아 아 아 그렇고요 태조 펌프니아 해금 태조 펌프니아 어휴 졸려 태조 펌프니아 저거는 왜 해금해야 될 게 4개나 있냐 태조 펌프니아 태조 펌프니아 태조 펌프니아 태조 펌프니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크로스 소울이 일으키고 마이키면 안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칭칭 쇼컷 더블 자 해급 근데 답답하다 그냥 백퍼센트는 볼게요 진짜 귀찮긴 하다 칭칭 쇼컷 다 해급했고 자 이제 판매왕 두 팔을 벌리고 얼리고 흔들어 칭칭 쇼컷 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스크롤 졸라 많이 내린다 하트래픽 코스터 자 칭칭 쇼컷 칭칭 쇼컷 칭칭 쇼컷 칭칭 쇼컷 칭칭 쇼컷 칭칭 쇼컷 와 디그니티까지 온다 이제 칭칭 쇼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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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 영상 칭칭 칭'd 라이징 스타 하아 하아 개졸려 이제 캉캉이죠 이거는 원래 라즌스키 캉캉 싱글 16 더블 17 그거 S 찍어야지 저거 해견되는 건데 근데 그게 S 찍기가 졸라 힘들거든 타파스토 더블 21 파이어 오브 데스티니 평생 포같은 뱀파이어 컴플릭트 더블 24 졸나게 달리는 거 모너리스 저건 내가 해금 눌러놨구나 저거는 콜라데시가 만든 게 아니고 오싱시가 만든 거던데 자 그 다음에 밤더블 21 그 다음에 유해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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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헬리즘 어우 개뻐근하네 그 다음 팔육 풀송 그 다음 웨딩 크래쉬 웨딩 크래쉬 웨딩 크래쉬 이게 웨딩 크래쉬가 코옵이 3인용인데 그 한 명은 중간부터 끼는 거예요 어블리터레이션 한 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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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스캡틱 내가 저거는 해금을 해놨나? 자 이제 더블엑스 1.0 패치까지 왔어요 드디어 와 1.0 패치까지 내려왔다 니알라토텍 저거 니알라토텍 더블 25가 그걸 리워드일거에요 전문가 이 리워드일거에요 어쨌든 어우 졸리네 와 이거 해금하느라 졸려지지겠다 스캡틱 해금하기 귀찮은데 해금하기 귀찮은데 스캡틱이 더블 25까지 있고 그 다음에 미션존에 더블 28이 있죠 그럼 윈드포스씨가 맞는거 퍼센트엑스 그 다음에 라그랑도 루즈 해금이 더블 28이 있죠 해금이 더블 28이 있죠 마카롱네이 마카롱네이 퍼센트엑스 저거는 내가 레벨 누적으로 클리어를 했고요 날아올라 저거는 내가 진작 해금 했네 내꺼야 해금 됐고 1도 없어 더블 20 해금 그리고 부메랑 그 다음에 아주 나이스 더블 18 저거 이거 86은 내가 올 퍼펙트 86번 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금이 된 거에요 블랙스완 이것도 내가 이겨울 저거 레벨 누적에 따라 해금인 거 같은데 오벨리스크 해금 와 대사파레서르 까지 왔다 어 나 이걸 라젠스킷 깡깡 다 해금 했네 자 마지막 리알라토 탭 쇼컷 저거 로키 싱글 21은 뭘로 해금 했지 그냥 내가 pp로 열었나 자 어쨌든 해금 완료 전부 다 해금 했어요 와 츄 Humming 아 아아 이거를 다 해금하네 크로싱데이터랑 브레인퍼 까지 해금 완료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겸을 했다는 거를 알려 드릴게요. 자 이번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그 이번에 그 펌피더 서버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뭐냐 지금 일단 데이터들이 아마 그 이제 플레이 했던 기록들은 아마 다 날라갔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무엇이냐 홈페이지 계정의 기존 비밀번호는 사용할 수 없다고?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서 로그인해야 된다고? 글쎄 나는 그냥 로그인 되던데? UCS 응 어쨌든 그 어쨌든 어쨌든 전부 그 서버가 오픈이 됐는데 일단은 내가 만든 거 다 해겸이 됐어요. 그렇게 PP를 썼는데도 뭐냐 31만 7,057개가 나와 어 어쨌든 그러네요 그 친구는요 탭댄서 하나 날라갔네 친구는 탭댄서 하나 날라갔고 어 어쨌든 UCS는 진짜 2018년 9월 6일 등록된 것까지 밖에 안 남았다. 이거 어쩔 거야 어 아 그러면 진짜 이거 UCS는 진짜 많이 날라갔단 얘긴데 그럼 이거 사람들 언제 다 등록하냐 내 것도 많이 날라갔거든 자 어쨌든 저러고도 PP가 30만개가 넘게 나왔으니 다음번 로그인 때 스크루지 아저씨 친구는 따고 다음 뭐 아이템샵에서 아이템을 사든 뭐 아바타샵에서 아바타를 사든 뭐 그렇게 할게요